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심지어 지방체를 발행하는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백여가구와 모여사는 신안의 한 섬마을.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178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15km의 송수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내려준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결국 신안군은 군비 매칭을 위해 지방체까지 발행했습니다. 2019년 대비 지방교부세 감액이 매우 커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체까지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헛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이 받은 지방교부세는 6조 184억 원,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 전남에서만 벌써 3개 지자체가 지방체를 발행했고 지방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여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재원의 여력이 전혀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다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